오늘 날씨가 되게 더운데 오늘 제 고등학교 친구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 사회를 보러 왔습니다. 결혼식 12시 50분인데 지금 시간이 한 12시 정도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 지인들 사회를 몇 번 봐준 적은 있는데 되게 오랜만이라서 좀 떨리기도 하고 또 이게 정장이 맞는 게 없어 가지고 억지로 몸을 끼워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아주 숨이 찬 상태입니다. 잠시 후 신랑 박기현 군과 신부 민선주 양의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찾아주신 분에게 모두 감사드리면서 한쪽 장례로 입장하셔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신부님이 사진 한 번 찍어달라. 신랑 신부님의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신랑 신부님의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네 좋습니다.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셔서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신랑 신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.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이오니 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신랑의 고등학교 친구고요. 실제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가깝게 지낸 건 아닌데 성인이 되면서 가까워져 가지고 또 지금까지 인연이 돼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. 이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. 인사하고 어머님께서 신부님께 뽕 한 번 해 드릴게요. 여러분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이제 공격적으로 양가어머님들의 화척조말을 시작으로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누구보다도 많이 떨리실 것 같고 많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큰 박수로 어머님들을 맞아 주셔서 긴장이 풀릴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 한 번 불러 보겠습니다. 양가어머님들 입장! 자 어머님들께서 촛불을 밝혀 주시고 계시는데요. 여러분들 이제 촛불이 밝혀질 때 지금 불이 켜졌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결혼식에 주인공들을 불러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. 저 뒤에 신랑이 지금 서 있는데요. 지금 제가 좀 한 10년, 15년 넘게 보면서 저렇게 멋진 모습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신랑 오늘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? 뭐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? 오늘 신랑이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알기로 가장 철없던 소년이 지금 철이 들어서 장가를 가게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. 대한민국이 올림픽 금메달 딴 것처럼 큰 박수로 맞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신랑 입장! 원래 저런 표정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정말 긴장했을 때만 나오는 저런 표정이 있거든요. 김태희 한유수보다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신부의 입장이 있을 시간인데요. 우리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! 잘 우아하게 내려오고 있죠? 여러분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신랑 신부가 후보로서 첫 번째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맞절! 자 여러분들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객들을 바라보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신랑 신부입니다. 하기 전에 예물 교환을 먼저 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. 자 서로의 변치 않은 사랑을 냉세한다는 의미로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끄어주고 계십니다.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신부 눈이 촉촉해지고 있는데 좀 두 분 다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지금도 긴장 풀라고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. 자 신랑 신부 인사! 자 다음은 두 사람이 사랑과 신뢰로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혼인사약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 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객과 양가 부모님들 대표해서 사회자의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생 동안 호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.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범속하게 선언합니다. 그럼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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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담을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오늘 귀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박수 여하십시오. 우리 또 며느리랑 아들을 San Jose 다시 한 번 알아주세요. 그러면 끝까지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신랑 신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굉장한 분들을 모셨습니다. Shoe Pubs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죠. 애청자들로 나을 밝게 잊히고 그 번째 그대의 소독이 내가 힘들땐 말아라 그런 생활에 첫발을 내리는 행진을 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결승자 결승하면서 수상식으로 다 결승자로 협상으로 기회를 찾아뵙겠습니다 영화를 굉장히 잘하는데 신부가 하는 말씀을 번역해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샤넬백을 사달라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이 되지 않았나 두 사람의 밝고 행복한 앞날을 위해서 신랑 신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박수가 준비됐습니까? 그렇다면 신랑 신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자 이제 친구 결혼식 사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옛날에는 친구들 결혼식 가고 하면 기로연이라고 하기도 뭐 하는데 아무튼 같이 온 친구들끼리 막 뭐 나중에 뒤풀이겨운 막 술 먹고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다들 뭐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크게 뒤풀이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냥 각자 또 다음 약속들이 있고 바빠서 그냥 가볍게 밥만 먹고 뭐 집으로 가고 그렇게 오늘도 무사히 뭐 결혼식 사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